이경언 그럼 시작해 볼까요? 와우 오늘은 뭔가요? 오늘은 방탈출 진행하 tard 와, 재밌겠다 방탈출 또 저희가 좀 하죠 안 해봤죠, 방탈출 레이스거든요 저희 유경험자들이 저는 그럼 잘 따르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초대의 주제는 방탈팀이 있는데요 음 아, 일찍 탈출이에요? 아, 이게 통째로예요, 이게? 오, 신기하다 좋다 이러면, 이러면 좀 쳐하나 보네 그럼 되게 어렵겠다 자,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 60분 동안 네 의자를 풀어주시면 돼요 네 피스 오브 케이크죠 자, 이제 저희 들어가 볼까요? 네 고, 고 좋아, 가보자 난 30분 안에 탈출한다 뭔가 우린 탈출 못 할 것 같은데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네 5, 4, 3, 2 멀쩡 좋아 힌트, 힌트 쓸까요? 아니야, 아니야 빨리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야, 힌트가 제한이 있잖아 아, 근데 열어보죠 안 되겠다는 힘 쓰자 아, 이거를 열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힘이 아, 그러네 하나씩 꺼내봐요, 다 꺼내봐요 사생대의 금상 잠깐만, 잠깐만 막 이런 게 키다 아니겠지? 야, 뭐, 야 일단 이거부터 풀죠 이거부터 하라고 하니까 어? 어? 아, 근데 나 이거 아침부터 머리 쓰려니까 머리도 안 풀었던 거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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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나와봐 이거 아니야? 아, 네가 떠올리지 않아? 그럴싸하지 않아? 아, 잠깐, 근데 저거 이거부터 하라고 했어 이거부터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풀 게 있어? 근데 이거를 푸는 게 있어? 근데 이거를 푸는 게 있어? 보통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해서 이걸 푸는 건데 그렇죠 전혀 모르겠다고 봐 비밀, 아, 비밀 아, 비밀 아, 나 뭘까? 상장이 뭐야? 1, 9, 9, 7 한 번에 지겠다 1, 9, 9, 7 나 진짜 잘하는데? 이거 좀 어렵네 일단 여기, 이거, 이거 있어 에어컨 문 껴자 아, 추워 죽는 줄 아네 좋아 좋아 힌트 쓸까요? 아이, 첫 번째 거는 이거 써야 돼요 아이, 지금 시간이 벌써 4분을 흘러가는데 야, 4분이 낫지 열, 열 마트는 하지 않아 오, 답답해 아니, 근데 애초에 여기,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게 맞아요? 여기에 뭐가 있었어? 여기 동상 있었고 동상 3개 이거 상 있었고 상장 순간 좀 소름 돋았어 나도 야, 쟤 내 몸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캐릭터야 근데 내가 소름돌보냈어 뭐야? 아니, 여기, 이거 집게 있어 아니야, 그, 티비, 그런 거 빨리 아니, 형 형, 이게, 이게 힌트인 거 같은데 봐봐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만 딱 대면 이렇게 영상이 나와요 근데 얘만 보라고 했으니까 또 지나가면 없어 얘를 먼저 보라고 했으니까 하, 뭘까 야, 50분까지 뭐 없으면 힌트 쓰자 오, 잠깐만 아니, 어, 지금 쓰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지만 야, 잠깐만 자비원 개원일자 기준 야, 이거 왜 아무도 안 봤어? 보놓고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데 어, 이게 그럼 힌트네 자비원 개원일자를 찾자 자비원 개원일자를 찾자 자비원 개원일자를 찾자 개원, 형 자비원 개원일자 자비원이 뭐 하는데, 애야? 여기가 자비원인가 봐, 그냥 여기, 장소 이름이 아니, 개원일자가 어디 나와 있어? 와, 진짜 너 너무 못한다, 우리 근데 이거 안 열어봤지? 아니, 개원일자가 어디 나와 있어? 1, 1, 0, 8 해 봐 1, 1, 0, 8 1, 1, 0, 8 아, 여기까지 있구나, 여기가 안 맞네 1, 1, 0, 8 1, 1, 0, 8 1, 1, 0, 8 일단 해 봐 아니요, 안 돼요 이 자비원이라는 단체를 세운 날이 개원일자 그런가? 어, 그럼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근데 약간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자기 생일 챙기는 날이 있을 텐데 여기 1, 1, 0, 8, 9 야, 그럼 일단 12, 31 해 봐 1, 2, 3, 1 1, 2, 3, 1 1, 2, 3, 1 안 돼요 8 야, 0, 8, 2, 7 해 봐 0, 8, 2, 7 0, 8, 2, 7 아, 뭘까? 안 돼요 힌트 쓸까요? 야, 여기 있다 1, 1, 1, 0, 3 해 봐 네? 아닌가? 잠깐만 이거 뭐야 내가 방금 자비원 설립이 11주년 이래잖아 이거잖아요 11 그럼 11월 중 하나네 11월 뭐네 11월 셋째 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셋째 주부터? 뭐야? 하나씩 해 보면 얘기해 야, 여기 뭐 날짜 이거 뭐 그거 없냐? 열렸어 열렸어 뭐 열렸어? 1120이었어, 1120 내가 11월 셋째 주라고 해갖고 11월 셋째 주 아무거나 다 돌려본다 그치? 아, 됩네 그쯤인 것 같아 다 같이 볼 수 있게 펼쳐놓자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은 생각 자, 유경험자들 빨리 뭐해요 우와, 벌써 멸이 아파 자, 처음부터 근데 다들 경험해 본 것 같긴 하죠 근데 근데 너가 제일 못 찾았어 형, 제가 찾았어요 이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내가 찾았어 11월 셋째 주 제가 찾았어요 일단 다 넘겨봐 일단 이거 뭐 약간 빨간 줄이든지 뭐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을 거야 어, 여기 있다 두 명의 대학 편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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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 TV 프로그램이 다 있다 아까 전에 저기에 그거 있었잖아요 EBS, KBS2, KBS1, MBC, SBS 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있는 이유가 있어? 지하철이 그거 왜 쳐져 있지? 잠깐만 그걸로 어떤 거 푸는지 알면 참 좋은데 이거 사진 지하철이랑 연관돼, 이거 저거 하이라이트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진짜 이 지하철에 시계가 4시 31분 정도니까 맞아 저거 만져볼까? 아까, 네, 저... 근데 저거 못 돌려 나 정말 떡백해 못 돌려 뭐야? 아까 만져봤는데 아, 돌릴 수 있네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4시 31분? 4시에서 30분 조금 넘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맞을 거 같은데? 어? 금고 열쇠다 네? 이 요강 안에 있는데? 금고를 열어보자 아, 그 열쇠 아닌 거 같은데? 그 열쇠요? 금고 열쇠라 적혀 있는데? 이거 여기도 열쇠 하나 있던데? 아닌가? 이 요강 안에 있는데? 이 정도였던 거 같은데? 아, 그 열쇠 아닌 거 같은데? 됐어요 안 되네 아, 이거 아닌가? 지하철 사진이 저거밖에 없는데? 어디 있어요? 지하철 사진이? 아까 지하철 미술사진이 있어서 얘기해 봤는데 시계가 있길래 저 시계 이거랑 똑같이 해 놨는데 어? 여기도 시계가 있어 여기 시계가 다 있네 시계 엄청 있네 다 여기 있네 시계가 다 있는데 뭐예요? 여기는 없는데 지하철이 저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시계 되게 인위적이야 시계를 저거랑 맞추는 거 아니냐고 그럼 이거 04, 04, 04, 04 했으면 되지? 난 여기 시계가 있어갖고 이건 줄 알았어 아, 그러네 4시 31분이네 여기에 카메라 든 이에도 있지 않을까? 4시 31분 맞아 그죠? 시계 이거 맞을 거 같은데? 4시 31분 맞아 이거 여기다가 뜯어놓은 이에도 있을 거 아니야 뭐 맞출 수 있게 그죠? 이렇게 조심하고 4시 31분 안 됐네 피해요? 엄청 음성 인식이야? 아, 몰라 43분 형은 왜? 지하철 지하철 아까 저거 뭐죠? 너무 최첨시 있냐 내가 생각하는 거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지하철 저거 이제 여기에 지하철이 이거 말고 뭐가 있어 일단 내가 보인 이 시계들은 어그로야 맞아요 이건 이건 인위적이거든요 이건 인위적이거든요 여기가 시계가 아니고 여기 뭔가 딴 거 있나? 4시 31분 어? 야 야야야야야 이거 그거 아니야? 지하철역? 다 지하철역 이름이잖아 맞네 맞네 어, 금고 비밀번호 어? 구역 배정 받은 순으로 금고 비밀번호 세팅이름 여기 있네 지하철 여기 이거 잠깐만 3번 출구 아니, 3번 그 3호선 이 순서대로 4글자 금고에 치면 될 거 같아 아, 그거네 형아, 이게 몇 호선 몇 호선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 네 개를 치면 될 것 같은데 4, 2, 2, 3을 보여 진짜 깜짝이야 여기 되게 섬뜩한 소리가 많이 난다 아주 굉장히 프라이비치 4, 2, 2, 3 안 되는데 4, 2, 3 어, 그러면은 아, 3이 틀릴 경우구나 4, 7, 4 2, 3 죄송합니다 2에 틀렸네 여기 이 소리 한 번 더 놨어요? 아까 내가 했어 그럼 빨리 그냥 취소를 하고 빨리 틀리자 입력하는데 퀴를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다시 해보자 어차피 3에 틀리고 5분 동안 붙잡기니까 이렇게 망한 거예요 아, 뭐야? 4, 2, 3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실수하면 큰일 나겠는데 어, 다들 왜 이리 못해요? 뭐라도 해봐요 어허 응원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어? 아, 맞는데? 아, 요즘에 삼각지 서울이었고 여기 지하철 말고 다른 거 없나? 아 야 아, 이게 너무 좋지? 야, 4, 2, 5, 3이야 와, 어떻게 알아? 이걸? 아까 이거 잘못 본 거였어요? 내가 하나 잘못 봤어요 우와, 대단하다 봤어? 봤어? 우리 아직 방을 하나도 모르겠어? 야, 망했어 아니에요, 아직 20분 밖에 안 지났네 근데 방이 몇 개 더 있잖아요 대호, 구호, 구호, 구호 그러게 열면 아니, 뭐 한... 어? 20분, 10분 더 줘도 뭐 나쁘진 않을 거 같아 이제 TV다, 이제 TV야 채널 정보 야, 근데 나, 나 좀 똑똑하다 이렇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았어 EBS 3번 문화 문화 MBC 미래 영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네 EBS, SBS, KBS, KBS? KBS 추가 S? 이거 순서자로 쓰면 되는 거 아닐까? 이거에 맞춰봐, 이거 네 아, 저, 오케이 오 제발 3 좋아 와, 뭐냐? 오 와, 저거 맞춰봐 와, 저거 맞춰봐 6개의 날짜 계산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안 찍기 싫어? 구원 받지 못할 수 있는 문 열렸어 문 열렸어 멸망의 날만이 구원을... 그래, 넌 계속 말해라 여기는 힌트가 없겠지? 아, 여기서 오래 기다리셨겠다 죄송해요 저기가 멍청해갖고 어? 어? 야, 야, 야 어? 왜?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어, 그거 맞는 것 같다 오 저렇게 아, 이거 끼워놔야 돼요, 저거 이거만 빼고 다 하지 마라 끼워넣는 순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저기 저 색깔대로 왔는데 어, 이거 여기 있다 그냥 저거 다 꺼내 저거 일단 끼워놓을까요, 이거?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이것도 괜히 같이 준 게 아닐 텐데 그렇지, 저거 이거 어디다 대가지고 하는 거 같아 여기로 출발하는 건데 이거 아, 사다리 타겠네, 자기들끼리 아, 그러네 이건 뭐 어떻게 하는지는 아니까 이게 어디 있어? 바비 인형이랑 같이 이게 어디다 대놓고 하는 거 같은데 그쵸? 그니까 어디다 대고 하는 건데 어디 있겠지? 근데 한번 찾아보자 어디 있어요?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여기에다가 한번 댈 수 있어요? 거기 대봤는데 안 됐어? 가로는 그냥 안 안 됐어 아닌가? 잠깐만, 이게 어디다 어디 대는 데가 있을 텐데 이거 지금 힌트 쓰자, 그냥 이거 어디다 대냐 오케이, 이거 힌트 쓰자 그냥 어디다 대냐고 물어보면 안 되잖아 내 아님 밖에 대답보다 그럼 이거에 관련된 힌트가 방 안에 있나요? 야, 이거 한번 열어볼까? 오케이 없어 야, 힌트 빨리 쓰자 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그냥 팍팍 쓰자, 힌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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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뭐 눌렀어? 아니, 이거 뭐 내, 이, 뭐야, 이거 이 줄 끝 끄어져있네, 이거 야, 여기 또 아니, 하지 마, 쓰지 마 이 줄 끝 끄어져있네, 이거 야, 여기 또 아니, 하지 마, 쓰지 마 그냥 쓰지 마 아직 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아, 여기 있네 이거 가는 길 오 대로 하면 돼 여기 1999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야, 이거 불러줘, 내가 할 때 왜 밑에 답이 없어 야, 잠깐만, 이거 기다려봐 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잠깐 잠시만요 야, 자, 밑으로 한번 내려 밑으로 밑으로 내려 윗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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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땡겨 끝이에요? 오케이 와, 진짜 소름 돋네, 이 사람들 잘 만든다 됐다 됐다 완전 섹시해놔 다 모았다 오, 진환이 왜 이래? 이러면 뭐가 생겨야 되거든? 세게 밀어넣지 말라네 아, 그거네요 그냥 딱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안에 이거 왜 있어? 뭐? 야, 그걸로 여기다가 한번 요술을 부려볼게 아, 배터리가 없는데 그럼 이 배터리 한번 찾아볼까? 어, 일기다, 일기다 아이앗 나는 오늘 신체검사를 받았다 일찍 열었 뭐야? 어, 뭐야? 이거 열린 거 아니야? 열렸네 이게, 아 우와 아, 이게 연결돼 있네 타임캡슐 있네 그럼, 그럼, 이거 뭐예요? 아, 또 뭐예요? 아, 뭐, 비번 뭐 이리 많아 어디? 비번 알파벳이야? 알파벳 자, 이걸 쓸, 알파벳이야? 얘네 이름 그거 아니야? U, J 아, 유진이네, 유진 U, J, H, L U, J, H, L 지학이었나? 얘가 뭐지? 야, 그 순서 아닌 것 같아 첫 번째 U가 없어 그래야 이게 순서가 뭐지? 야, 이거 그러면 J 해봐 J, H, L인거죠 J, H, L, 어, 네, J J, U, H, L이야 J, U, H, L 어, 찾다가 원장님이 버린 쪽지도 주었는데 읽어봐도 J, H 있어? 나중에 오빠들에게 물어봐야겠다 세 번째 H가 없을래? L부터 L 그러면 쪽지가 있을 텐데 L부터요? 아, L부터인가? L, 그럼 마지막에 H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H, H가 이거 아니야? 쪽지 같은 거 없냐? 어, 됐다 됐어 야, 완전 나 똑바로 야, 우리 이제 좀 야, 갑자기 쪽지 같은 거 있어 하늘을 나르는 행사가 될 거예요 간이 작업장? 간이 작업장이 어디야? 저기 밑에인가 봐 이거, 이거인가 보자 아까 뭐 열쇠이 열만한 곳 있었는데 어? 야, 여기 열쇠 없는 곳 있어 와, 야, 근데 우리 온밖에 안 나왔는데? 한 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저기 맞네 와, 나같으면 솔직히 시간 더 주겠다 아, 이거 봐 열게요? 어 어 아, 진짜 소름돈는데 여기 또 뭐야 어, 깜, 와, 뭐야 아, 뭐야, 아, 저기 왜 소릉에서 와 아, 뭐야 아, 왜 거기 계세요? 아, 근데 나보다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 40, 50분 동안 기다리셨는데 난 죄송해요 아이, 깜짝이야 이런 음출한 곳에서 어 어, 근데 향기가 좋은데? 이 흉 보면 있을 만하지 여기 아니, 우리 겸탄할 때가 아니야 여기, 여기 이 사람 죽은 이유가 이거 야, 야, 그 거기 쓰레기네 정재훈이네 이분이 정재훈인가 봐요 전 재훈인데 벌받은 거예요, 이분 아니, 재훈이 아까 그 사람 있었어 어, 잠시만요 재훈이 설립한 사람인데 이산가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야, 이거는 뭐 비출 때 그거 아니야 야, 이거, 이거를 어, 여기 하나 다 비춰봐 아니, 네 눈에게 덜 퍼진 어리치절을 피로써 손을 씻겨도 내라 야, 잠깐만, 근데 카, 아, 아, 아 카메라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단 말이야? 여기 뭐가 있는 거거든? 손가락 집어넣을까? 야, 그거 묻는 거 아니야? 안 되네 그건 아닌 거 같아, 거기까진 아닌 거 같아 비춰볼 수 있어 야, 여기 밑에 서랍 있다 뭔가 있는데? 아, 저기 뭐가 있네 뭐예요, 뭐예요? 야, 근데 그 그쵸? 하늘을 나르는 거 뭐 빔 사둘 거예요, 그거 뭐야? 아니, 저거 어떻게 꺼내는데 물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이거, 이거 인식하니까 됐어요 신호는 국밥 여기에 인식하니까 물 나와요 이게 뭐야? 안에 뭐 있어? 야, 좀 꺼내줄게 이거 나 못 꺼내줄게 우리 좀 나가서 하자 오케이 오, 더 불결해 눈 아파 경계는 없죠? 아, 네 아, 줘 봐, 줘 봐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일단은 1분 남았다 오, 나이스 역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야지 5분 남았구나 근데 너 야, 방 2개 열었어 아, 왜 또 탔냐고 포도알 2개다, 우리 원장님 역삼동 세미나실입니다 역삼동 세미나실 땡땡땡땡땡땡 역삼동 세미나 역삼동? 땡땡땡땡땡 역삼동이면 야, 일기를 좀 더 봐봐 아, 캡슐, 캡슐이 있다는데? 캡슐이 마약 찾았잖아 아, 이게 이거야? 아, 끝났다 아, 저런 아, 이런 다 왔는데 뭐, 일단 끝까지 해볼까요? 끝까지 해볼까요? 어, 해야 돼 사진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일로 와봐요 한번 나가서 택수 타러 가야 되나? 사진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역삼동 세미나실 세미나가 뭐 안 됐네 역시 이게 마지막인가요? 이런 게 세미나실이지 이런 거, 아, 그런 거야? 그럼 저걸 알아볼 정도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거의 다 왔어요 아깝다 이게 마지막이래요? 그래도 계속 해보자 아니, 그건 아니래 근데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아 역삼동 근데 아직 우리 그걸 못 찾았잖아요 그, 라이트 비춰서 하는 거 사진에다가 비추는 건가요? 사진 보여요 사진 보여요 사진 보여요 맞아요, 아까 다시 꽂아요 어, 있다! 역삼동 세미나실 어, 있다! 역삼동 세미나실 아, 라이트 비춰도 하는 거구나 이거 어쩌라고 그래서 해봐 야, 저거 일단 다 비춰본다 사진 다 비춰보죠 들고 오세요 아니, 이게 정답이라는 거 아니야, 결국에? 역삼동 세미나실이라고 여기 섞여 있잖아 그럼 여기가 역삼동 세미나실이야? 뭐, 여기는 다 위치가 써져 있네 그럼 이게 역삼동 세미나실이니까 이거 맞는 거야? 거기서 만나자 그랬나? 어, 잠시만요 혹시 거기에 시계 있어요? 아, 무슨 돈이야? 아, 시계 야, 이거 그냥 몇 시 몇 분이 몇 시 몇 분 아니에요? 여기 있다 야, 여섯 시 여섯 시 삼십 분 정도? 대충 여섯 시 삼십 분 몇 시 몇 분인 거 같아? 여섯 시 삼십 분 여섯 시 삼십 분 여섯 시 삼십 분 아니, 아니, 그냥 시기가 말도 안 돼 시계가 그냥 이게 달라붙어 있으면 돼 어, 그러네 더보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거 열어봐 응 안 되네 안 되네 자, 힌트 쓰자 힌트 우리 집 세 개를 나눴어 뭐라 물어볼 거예요? 얘 쓴 너 밖에 안 되잖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물어봐요? 시계가 맞나요? 물어보자 시계가 맞나요? 시계가 맞나요? 시계가 맞나요? 아니, 안 와요 그럼 그냥 여기도 말하셔도 돼요 맞아, 확실히? 여섯 시 삼십 분 세미나실입니다 야, 왜 안 되지? 6분 왜 안 될까나 하나를 덜 찾으셨어요 그 시계, 시계 첫 침이 아니라 다른 걸 꼽아서 시계를 맞추셔야 돼요 아... 뭐라고, 뭐라고? 조 침이 아니라 다른 걸 꽂아서 맞춰야 돼 뭘 꼭 꽂아야 되나 봐 뭘 꽂아야 돼? 여기 꽂는 건가, 뭘? 주먹을 꽂아볼까? 야, 아까 저기 애들 서람에 있었던 음식, 음식이래 물건들 바비 인형 하나 있었고 바비 인형은 꽂진 않을 거고 이것도 있었어 이 실범을 꽂진 않을 거고 그 꽂을 만한 걸 저기서 또 찾아볼까, 우리? 아, 나 저기 들어가기 쉬운데 내가 들어갈게 내가 더 세 아, 저기... 또 카메라가 어딜 비추고 있냐 또 여길 또 비추고 있잖아 거의 아까 그 손전등 나온 데예요 뭐래? 더 있는데 아, 또 있어요? 와, 죄송합니다 이게 뭘까? 아저씨 몸에서 나왔어요? 어 근데 이게 뭐야? 이거 맞춰놓고 여기 딱 꽂으면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카메라가... 이건가? 네, 꽂아보아요 옆에 거에 꽂아볼래요 아, 눌러...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네 이거 CCTV야? 이거 CCTV 아니야? 음 아니, 여기 딱 맞는데 이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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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돌려봐 아, 나 놔둬, 놔둬 아, 놔둬봐 반대로 아, 이건가? 아, 이거 뭐? 아니, 여기 딱 맞게 일부러 이렇게 돼있어 잘라놨어 반대로 돌려볼까요? 아, 이게 돌아가네 어? 뭐야? 그러면은 이런 거 아, 원래 있던 시계에서 우리가 돌렸어야 되나 봐 뭐 안 해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누가 있지? 조심해요 저 계속 그러셨어요 아이고야 덫에 걸렸어 괜찮아요? 아니 이거 다시 물어봐요 질문 써봐 이거 계속 돌리는 거 맞는지 아 왜잖아 열린 게 이거였네 아 뭐야 열려놓고 이러고 있잖아 열어놓고 모르고 있었던 거야? 진짜 겁나 열심히 돌리고 있었네 하얀 뭐 있어? 어 터러하다 아 이게 돌아가네 어? 뭐? 아 이게 돌아가네 어? 뭐? 그러면은 이렇게 아 이게 돌아가네 어? 뭐?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 있던 시계에서 우리가 돌렸어야 되나 봐 진짜 야 이렇게 풀어놓고 떠선 끌 저도 못하는 게 노래라니까 잘 만들었다 뭐가 있어? 혜연아 나다 진하니 혜연이 네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아우 씨 아 유진이가 죽었구나 네 그날에 대한 뭐야 노래 껐어요 노래에 대한 부분은 뒤로 미루고 지금부터 할 말은 가장 큰 비밀이야 아 여기 있구나 이게 하라 했더니 앞에 거 왜 봤어 아 뭐 시간 비밀 결사단이 존재하는데 비밀 결사단 저기 있어요 비밀 결사단 저기 있어요 12년을 주기로 처음으로 이름이 돌아온대 결사단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알아내면 그들이 이곳에 숨겨뒀던 비밀을 알아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2000년에 이름이 돌아왔고 2012년에 또 돌아왔고 그렇지 아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이거 보는 거 맞아? 여기 이게 마지막 같거든요 이거 알파벳이야 알파벳이야? 알파벳이야 그럼 이름을 하면 되네 야 존 해봐 존 이거 근데 다섯 글자야 제임스 제이 에이 엠 이 에스 첫 글자에 제이가 없습니다 아까 밖에 결사단 이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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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남은 게 으 하이야 예 피터 해봐 피터 피터? 응 피터가 누군데? 파이너맨? 피... 피터 파크 나 피터 너무 좋아했어 안 돼? 피터가 누구야? 야 됐어 됐어 피터가 누구야? 나 됐어 됐어 야 피터가 누구야? 여기 이름 적혀있는 것 중에 다섯 자인 것도 그냥 아무거나 불러봤어 피터가 누군데? 피터가 누군데? 피터가 누군데? 라이트 좀 비춰주세요 오케이 뭐라 적혀있어 읽어줘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을 선출하여 맨 밑에 것만 읽어주세요 모든 인원이 양파를 뻗은 채 계단을 향해 영기 구원의 암호를 세 번 외쳐라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면 되네 하면 돼 영기 구원의 암호가 뭐야? 저거 밖에 있는 것 같아 밖에 다시 나가볼까? 여기 너무 덥다 여기 잘 만들었다 근데 영원 구원의 암호? 되게 잘 만드셨네 영원 구원의 암호? 영원 구원의 암호? 덥네 계속 저기 계시는 거야? 진짜 다리 아프시겠다 힘드시겠다 의자라도 드릴까요? 야, 자비원은 그냥 세 번 외쳐라 일기 없나? 자비원 아니, 전재환이라고 했죠 전재환 잘생겼다 전재환 잘생겼다 일기 어딨어, 일기? 혹시 저걸까? 니누에게 더럽혀진 어린 시절을 피로써 손을 씻어내리라 너무 길잖아요 형, 근데 저희 잘못 알고 이렇게 외치니까? 네? 여기 힌트 없다고 그랬지? 네 빨간 방 안에 맞지? 없지? 없어요 아이, 이기만 해봐 여러분, 오늘 투도의 주제가 뭐 하셨을까요? 몰라요 방탈, 집 탈출 방탈출? 집 탈출 낙량 여름 특집 투도 주제가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오긴 했네 야, 쫙, 쫙, 쫙 아까 제가 얘기해 캔추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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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래서 도로 인기해 주셨어 야, 야, 손 다 손 잡아 자, 손 들어 왜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많은 거 같은데? 오늘 투도 주제가 캔추시미였잖아, 이름이 그래서 여기서 손 들고 캔추시미 세 번 하는 거야 아니, 너무 웃긴데? 아, 잠깐만, 잠깐만, 손 팔 뻗어예요 양팔을 뻗어 양팔을 그냥 뻗어요 오케이 뻗어 이거지, 이거 계단이, 계단이 어디야? 여기, 여기, 계단 범경이 센터로 일해서 난, 계단이야 한 명이 센터에서 이러고 있어요 저희가 이러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캔추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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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계속 어쩌라고 올려주세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캔추시미! 야, 계속해 봐, 계속해 봐 캔추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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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야 와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지? 어, 준현이 이거야 나가서 가자 한 명씩 한 명씩 나오는 거 이거 너무 지붕 뚫고 할 게 같아 우와, 이거 아, 그거 벽에 구멍 뚫려 있는 거? 자, 모든 결사 단어는 이 메시지를 받는 즉시 총장님께서 계신 자의 병원으로 직결할 것 근데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끝이에요? 그럼 저 여기서 한 거예요? 우와, 탈출 창원관문은 그냥 애초에 열려있어 여기 애초에 열려있었잖아요 맞아 아니, 근데 그럼 애초에 그냥 여기서 처음부터 나갔으면 됐잖아 야, 여기 신분증 갖고 왔어? 아니요 신분증 갖고 오자, 혹시 모르세요? 아, 저기 밖에도 있네 아, 밖에까지 있어? 어 저기 왼쪽까지 있어 공사 390 공사 390이요? 어 나가는 문이 이렇게 따로 있구나? 여기서 나가면 되겠네, 이제 공사 390 안녕하세요 요 공사 390 어머, 왜 안 되지? 세게 해보래요 세게 해도 진짜 망가질 것 같아서 그래요 난 세게 엄청 세게 해봤어 형, 뭐 우리가 잘못 눌렀나? 공사 390 맞아? 아니, 맞다고 하셨는데 왜 안 돼? 어, 맞아 얘들아 맞네 와, 공사 390 뭐야? 빨리 나가? 와, 탈출이 있다 야, 우리 아까 절로 나왔어도 됐었어 와, 이렇게 많은 카메라들이 이야, 탈출 성공 야, 뭐야 저희가 너무 신나는 걸 저희가 60분 안에 탈출을 성공했습니다 사실 60분 안에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 60분 되기 전에 방 두 개 열었어요 맞아요 아 주문을 외쳤을 때도 소련도 났어 Can you see me? 잘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행복은 뭐였어요? 공사 390 아니, 근데 저희가 방 탈출은 한 사람이 있어도 집 탈출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 집 탈출 처음인데 90분이면 엄청난 성과다 맞아, 지영이는 처음처럼 되게 잘한 것 같잖아 네 여러분, 60분 안에 총 두 개의 방을 여셔가지고 저희 팀으로 그래도 이득이 형 많이 받았네 매날 하나, 두 개 씌웠다가 한 번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아니, 되게 좀 있었어요 내용이 너무 너무 탄탄해서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림 얘기 볼 때 제가 그림 얘기 던져버릴 뻔했어요 약간 세 명이 더 탈출하지 않았나 싶네요 에헤 중앙은 그냥 엎혀가고 용기를 얼마나 불편해 자, 시작! 수빈이 형도 빠지시죠? 수빈이 형, 처음에만 어, 내가 찾았어, 하다가 뒤에는 조용, 뒤에는 조용 저, 나는 잘했는데요? 생일 칼 씨는 뭐 했죠? 저요? 저는 제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저 꺼냈어요, 저 꺼냈어요 처음이니까 쪽지 꺼냈어요, 저 꺼냈어요 네, 쪽지 꺼내고 이제 아니, 근데 시체를 수색하는 그런... 자, 우리 범규 뭐 했죠? 저 이제 화장실에 있던 거 그 물 인식해가지고 이제 아... 아, 그거 너가 한 거야, 심지어? 아, 네 오... 나름 한 게 있었어, 나름의 역할 분담이 있었어 아, 잘했어요 다는 거 했어요, 첫날 네, 그러면 어찌됐든 타치에 성공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투자 10개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다운 투자에서 만날까요? 뚜둡! 뚜둡! 패션하면 슈린 카이죠 네 네, 저 맨 위 거 가져갈래요 나 왜 이러고 이거 뭐야? 저 믿으시나요? 제 패션 감각 오? 오, 나쁘지 않은데? 여기 있는 거 나한테 다 짜볼 텐데 스텝을 정했어요 이런 게... 여기... 이런데 뭐... 우와, 괜찮다 멋있다 망했어 어머, 어떡하지, 이거? 어려워 안녕 와, 쉽지 않네, 진짜 저는요, 앞으로 그 의상 피팅할 때 있잖아요 오늘 몇 학이에요?가 아니라 오늘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